안녕하세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 직구 팬 여러분, 서포트지 여러분, FC안양 감독 김형렬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5월 10일 날 안양 홍무장인 안양정화운동장에서 개막전을 열립니다. 상대는 안산이고요. 그동안 우리의 FC안양 선수들이 준비했던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록 무관정으로 치료지만, 안양시 축구 팬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을 가슴에 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 3번 수비수 최호선 선수입니다. FC안양의 첫 번째 전술을 활용할 수 없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똘똘 뭉쳐서 좋은 성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FC안양의 첫 번째 전술을 활용하는 그때, 그날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몸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FC안양 권승철입니다. 드디어 개막전이 열리게 됩니다. 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팬분들 앞에서 왼쪽 가슴에 FC안양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무관중 경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1분 1초 매순간에 팬분들의 보라색 물결 앞에서 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FC안양의 개막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 김용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첫 개막전의 팬분들이 못 오시지만, 저희는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FC안양 파이팅! 안녕하세요. FC안양 권진영입니다. 드디어 내일 기다리시던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비록 오시지 못하시지만, 꼭 FC안양을 응원해주시고, 저희는 꼭 첫 경기 무조건 승리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 최수근입니다. 지금 막 밥 먹고 호텔에 들어왔는데요. 내일이 드디어 개막전인데, 개막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계로 보여드린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계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FC안양 유현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막이 많이 미뤄졌었는데, 드디어 개막을 하네요. 비록 무관중이라 저희 팬 여러분들이 너무 아쉽겠지만, 저희 선수들은 첫 경기 꼭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C안양 화이팅! 안녕하세요. FC안양 팬분들 안세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하루빨리 운동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5월 10일, 무관중으로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언제나 팬분들이 곁에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FC안양 화이팅! 안녕하세요. FC안양 맹성우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시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기장에서 팬분들 응원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팬분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곧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멀리서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관중 경기이지만, 레드분들과 함께 뛴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 팬 여러분, 이정균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퇴리그 경기가 많이 미뤄지게 됐는데, 2월 10날 안산과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무관중 경기로 치러져서 선수들 뿐만 아니라 팬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아쉬워하실 텐데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팬분들께서 경기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경기장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 송진욱입니다. 드디어 K리그가 개막을 하는데, 내일 무관중 경기로 치러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희 FC안양을 응원해주신다면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 이성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게 된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항상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 국번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개막을 하게 되었지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 김경민입니다. 이제 곧 시즌이 시작하는데, 많은 준비를 한 만큼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 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내일이 개막입니다. 선수들 또한 경기장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비록 내일 코로나로 인해 찾아오시진 못하지만, 많은 시청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C안양 화이팅! 안녕하세요. FC안양 정민기입니다. 내일이면 저희가 홈 개막전이 무관중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팬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무관중으로 일단 시작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저희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내일 홈 개막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C안양 꼬깃퍼 김태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만큼, 저희도 꼭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선수입니다. 드디어 내일 개막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개막하기를 정말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도 많이 기다렸지만, 팬분들께서 더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관중 경기여서 직접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중결을 통해서라도 저희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팬분들을 위해서 내일 경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보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의 유주홍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관중으로 K-1A가 개막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많은 응원해주신다면 승리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C안양 권기표입니다. 개막 경기가 이제 열리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들 내일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관중 경기지만, TV 시청을 해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